출장 중 몰래 골프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간부 3명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LH 자체 감사 결과 이들은 공식 출장 일정 나흘 가운데 이틀을 골프와 관광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간부 해임은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간부 3명이 제조 출장 중 허락 없이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7월입니다. 사실이 알려진 직후 LH는 내부 감사에 들어갔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유감에 표명하며 합당한 문책을 약속했습니다. 기강 회의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지 정말 유감스럽고 합당한 그러한 문책을 통해서 LH의 감사 결과는 어땠을까? KBS가 입수한 지난달 LH 내부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LH 직원 33명이 전문가 과정 교육 목적으로 제주도에 현장 체험 출장을 간 건 지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일정입니다. 이들 가운데 1급 1명과 2급 2명인 간부 3명은 출장 이튿날부터 이틀 동안 풍력단지 견학 등 공식 일정을 무단으로 빼먹었습니다. 대신 유명 카페나 비자림로 등 주요 관광지를 즐기거나 새벽부터 골프 라운딩을 다녀오는 등 개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또 골프 라운딩은 비용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다른 동반자 없이 3명만 참가했으며 향응 수수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LH는 인사위원회 시비를 거쳐 지난달 10일자로 이들 간부에 대해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획된 일정과 다르게 개인 용무를 수행해 공사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이유입니다. LH는 앞으로 공직기강 회의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체험 출장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직 간부 해임은 이례적인 결정으로 회사 명예실추 등 중대한 취업 규칙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중징계입니다. 한편 LH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간부 3명의 재심 청구 여부에 대해 공식 답변을 피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